한글자막 by 한효정 빛이 쏟아지길 삶이라는 건 답이 없었고 하루하루가 버거웠던 날들 눈물 짓던 시간 속에 그댈 만난 거 선물이죠 지금이란 순간은 그대가 있어 완성이죠 이 사람 소중한 거예요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어느 날 문때 걸어온 길을 되돌아 봤을 때 외로웠던 걸음 곁에 그대 발자국 선물이죠 지금이란 순간은 그대가 나 함께해줘 마지막까지 아직 따로 힘겨워 울지 몰라 긴 하루 긴 하루 긴 하루 그대 두 팔 벌려 날 안아 준다면 선물이죠 앞으로의 날들도 또다른 또다른 지금을 선물해준 그대가 기다려줘 그대가 그럼 그대가 좋게 그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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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도 그대가 그대가 그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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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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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от backstage. wa. 워어, 왜 이따가? 워어, was I supposed to know that she'd leave? Was I tenaive to think that she'd be the one? 워어, just tell me, 왜 이따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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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 , , , , , , , ,, ,, ,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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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